be subject to ~~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다. be subject to ~~ ~~에 걸리기 쉽다. 어떤 병 따위에 걸리기 쉽다. 또는 ~~을 받기 쉽다. 어떤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예문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this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이때 to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subject to change. 이 스케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without prior notice. 사전 예고 없이. 그 다음에 the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역시 가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역시 to는 전치사. change. 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l building firms. 모든 건설회사들은요. are subject to tight controls. 엄격한 규제 하에 있습니다.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규제 대상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be subjected to 가 있습니다. be subjected to ~~ 이것은 ~~을 받고 있다.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they were subjected to great suffering. 그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be subject to ~~ 이것은 어떤 것을 받을 수도 있다. be subjected to ~~ 이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받고 있다.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ubject 누구누구 to ~~ 이 때 subject 이것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subject 누구누구 누구누구를 to 이하를 받게 하다. 당하게 하다. her husband subjected her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받게 만들었죠. 무엇을요? to years of physical abuse 수년간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수년간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가 자세히cent careers hot가